그래서 캐릭터 이름이 이미래인데 미래는 이제 미래를 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의도적으로 쓰이신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의도하진 않으신 건지 아 의도한 면이 있구요 그 이 미래라는 이름은 이 오리지널 언제던 저희 프로듀서에 대한 그 대표님이 지은 이름인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저는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좀 웃었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웃었는데 저는 그 이미래라는 이름의 한국말의 어감이 이 친구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랑도 잘 맞아서 이 이름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고 아 그런가 보다 네 뭐 네 저도 나중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뭐 뭐 그라이의 스포츠가 그의 spin시 Spiel으로 임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그라이의 스포츠는 mr. 미래의 되기 때문에 era의 미래의 인물리언을 연결했었던 first 그라이의 삶은 지적입니다 나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맞게 보았을 위해서 그의 스포츠가의 진하게 음향으로 그는 흔하에 대한 의미를 부 졸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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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The Chaser, and Lucy, are rather violent stories. And for your director, your debut, you also picked a film that could be described as a horror movie. So, what is it about crime that interests you as a creator? 네, 그 시나리오로 작가로 시작하실 때부터 범죄 장르에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추격자도 그렇고 근데 이 오피스도 어떻게 보면 약간 호러 장르니까 그런데 이제 감독으로서 혹은 콘텐츠 제작자로서 범죄가 가지는 어떤 어필이 제작자로서 범죄가 가지는 어필이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끌리시는지 일단은 그 범죄 스릴러 장르 자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도 뭐 소설이나 영화나 직접 장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범죄라는 게 그 영화 소재 자체로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인간의 뭐 뇌면이나 어떤 본성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게 사실은 뭐 이런 범죄 관련된 거여서 어떻게 해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또 범죄와 관련된 인간의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작품을 하는데 중요한 화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음... 저는 이 분석의 심화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의 행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스코의 경제는 소통한 것과의 정치적의 희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희망적인 거처럼 그의 희망적인 경우는 무엇보다도 소통한 것과 소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주의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영화가 아시다시피 여성이 이끌고 가는 영화가 굉장히 드문 편인데 그런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주의적이고 마초적인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저는 한번도 그런 차이를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피스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여배우로서 이런 역할을 맡고 이런 영화를 만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행운같은 일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글쎄요 그런 차이점을 언제나 구분하고 여성 영화가 몇 개 나왔는지 이런 것의 생각 자체를 안하는 게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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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never really thought about the discrepancy of female driven or male driven films in Korea but I do feel like I strongly felt that while I was making The Office. I thought that, wow, you know, it's really hard for an actress like me to be in a leading role in a film like this. So that's when I really kind of felt that. But I feel like when it comes to filmmaking I think it's important not to make that distinction between how many female driven movies have been released or how many male driven movies have been released. I feel like not making that distinction is sometimes more important if you actually want to get diversity in filmmaking. Thank you. Maybe one last question before we open the floor to questions. I want to ask you about the production design a little. I think it's an interesting film because you work in a very constricted space. So I want to ask you also I realized earlier when watching the beginning of the film that the sound design is really I think remarkable. Can you describe a little bit your work with the production design, design and the sound person that's not an aspect of filmmaking I often talk about.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프로덕션 디자인 쪽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음향 쪽도 굉장히 뭔가 인상이 깊었는데 음향 디자인 쪽이랑 세트 프로덕션 쪽 이런 작업 과정은 어떠셨는지 일단은 배경이 됐던 저 사무실은 실제 있는 공간은 아니고 그 빌딩의 한 층을 빌려서 거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저 사무실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책상이나 집기들을 놓아야 되는지를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인물들의 동선을 계산을 해서 저 집기들을 배치를 해서 책상을 놓고 어떤 그 사무용품들을 전부 다 다 세팅을 한 거고요. 의도적으로 이 영화는 그 오피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어떤 장소나 장소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닫힌 공간 아래에서 가능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발생하게 하고 그래서 뭐 직원들이 퇴근하거나 이럴 때 모습도 가능하면 영화를 노출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제한된 공간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프로덕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면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영화의 어떤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 자체를 좀 그런 면을 좀 의도한 면이 있고요.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사무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영화적인 이펙트로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런 것들을 믹싱 기사님이랑 상의를 많이 했었죠. 이 작품은, 지금 이 작품은, tal, 도대체, 예품을 취하였고 전작했고 저건 제작대체, 예품을 추진하는 걸 도대표하자면, 일주일 전작대, 예품을 취하였고 이 작품은, 에서 실행의 시ades을 시작합니다. 작은 작품을 취한 후에 전작대로, 이랑하는 것들을 취하였어요. 한국의 장면이 소리로 한다고 했고 John이 병원을 취하지 않으면 그褄이 시작할 때 정책이 필요한지 facing 방에 따라서 식원의 시점isée, 대행에, 그를 깨달아, 그를 깨달아, 이를 깨달아, 그를 깨달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버들을 건설을 밀려다 보니, 그의 오피라에서 있기를 바라보니, 이 영상에서, 이는 내용을 단지하게 잡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우리의 영상에서, 그리고 저희가 다가야 할 수 있는 것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딱히는 높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운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는 그것을 도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성은 저희가 도구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가 초특호로롭게, 극복도듣기한 것입니다. 네, um, as for sound design, um, I tried to figure out how we could use sounds that you can normally hear in an office space and, uh, I know what the sound designer too, sort of, like, uh, help that out in the mixing process. 감사합니다.